자, 순간 막간 광고 시간입니다. 예, 펑커에 새로운 안주가 등장했어요. 또 하나 새로운 안주가 등장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연어튀김을 소개해드렸는데 아, 물많고 촉촉한 연어튀김. 오늘은 드디어 닭 안주가 나왔습니다. 사실 또 맥주하면 치킨 아니겠습니까? 맥주인 치킨이 한국 사람의 공식이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 그냥 치킨이 아니에요. 아, 이번엔 또 어떤 치킨인가요? 이번에는 전 세계를 뒤져가지고 가장 맛좋은 육질의 닭을 공수해왔습니다. 아, 어디 닭이에요? 아, 이게 삼바의 나라. 열정의 나라. 리우의 나라. 브라질 닭이에요. 그래서 이 닭을 찾으려고 우리 그 덱스터 씨가 도륙하는 칸을 누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대요. 일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터키도 가고 해서 세상의 모든 닭을 다 까봤는데 다 도륙을 해봤는데 그나마 가장 섹시한 게 바로 브라질 닭이다. 브라질 닭. 브라질 하면 뭡니까? 삼바. 삼바 아니에요. 그렇죠. 삼바 여인들이 흔드는 부위. 어디를 흔듭니까? 골반. 골반이죠. 그렇죠. 골반 라인을 기가 막히 형성해 허벅지 쌀입니다. 아. 그래서 이 브라질 닭도 이 삼바의 기운을 받아서 이 허벅다리 쌀이 좋아요. 이상하게 사람과 다르게 닭은 가슴살이 C컵이든 F컵이든 뻑뻑해요. 뻑뻑하죠. 튀기면 더 뻑뻑해요. 뻑뻑합니다. 뻑하죠. 그런데 이 닭은 기름기 많고 육즙이 풍성한 게 다리 부분입니다. 이 다리 부분 브라질산 다리 쌈바닥에 다리를 튀겨 만든 까라게. 아까 제가 바깥에 몇 개 갖다 줘서 먹어봤는데 마늘 향이 살짝 나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맥주와 먹으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진짜 아까 그 자리에 맥주가 없었던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 안주의 특징이 뭐냐면 안에 가득 들어있는 즙. 즙. 아 육즙이에요. 이 즙이라는 게 인간 생활을 참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죠. 많이 윤택해져요. 그렇습니다. 이 고승덕 씨와 캔디고 사이의 갈등을 즙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카가 이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 앞에서 즙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정몽준 씨도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즙을 사용했죠. 이 즙이 인간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이 몸에서 나오는 즙. 슬개즙, 담즙, 무슨즙, 눈즙, 곱즙, 액즙. 이게 다 인간 생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즙이 마를 때 사람은 죽어갑니다. 이 건강의 상징이에요. 사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몸속에 수분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는 것도 머리에 즙이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카는 되게 오래 사시겠다. 아직도 즙이 잘 나오잖아. 그래요. 7시간 동안 쓰실 정도로 나오면 에이, 그건 아니다. 엄청 나오는 거죠. 닭 얘기? 닭 얘기이네요. 닭 얘기죠. 이 닭을 딱 이빨로 베어물면 이 기름이 아닌 닭즙이 닭즙이 찍찍 나서 코로 막 흘러나올 정도. 아주 연하고 부드럽고 마치 브라질 쌈바닥에 골반 흔들 때 싸닭으로 몇 대 맞은 이 몽롱함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대동강 페일리에이를 한 장 곁들이면 곁들이면 바로 브라질 가는 거죠. 아, 갓 샤워를 마치고 나온 10대 여자 암탉이 암탉! 암탉이 자기 털을 뽑으면서 가슴을 빠... 아, 아니, 아니. 닭가슴이 닭가슴이 맛이 없어요. 허벅다리를 드세요 하면 자기 다리를 떼서 확 튀기더니 나한테 이래 넣어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굉장히 착한 닭이 내 앞에서 자기 살을 희생해서 나를 먹여주고 있구나. 이거 완전히 고어 영화인데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닭이 자기 자리를 잘라가지고 씨발! 닭이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아무튼 전혀 뻑뻑하지 않은 다른 샐러드나 치킨무가 필요하지 않은 이 풍성한 즙에 홍수! 까라게! 먹는 순간 콧구멍에서 즙이 나와요. 이게 어떤 썸녀나 썸나님이랑 데이트하시면서 드실 땐 조심해야 돼요. 먹을 때 콧구멍에서 즙이 막 흘러나오면 이 개새끼 뭐야 이거! 이러면서 집에 가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육즙 풍성한 닭! 정말 좋은 브라질 닭이에요. 브라질 닭의 허벅다리 살로 만든 한국 닭은 이런 맛을 못 내요. 쌈바의 맛이 납니다. 쌈바의 맛이 납니다. 태양의 맛이 나요. 근데 마늘 맛은 왜 나는 거죠? 브라질 사람한테 마늘을 먹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알을 나라고 시켜서 그 닭이 부화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브라질 산 닭의 허벅다리 살로 만든 가라아게! 예! 벙커 안주로 새롭게 입점되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맥주와 함께 드시면 기가 막혀요. 이건 제가 사드릴게요. 한 조각씩만. 야 씨바! 하나둘 때 꽃이라도 줘라 이 새끼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에 네 가지 이슈를 알아보는 이번 주에 포르뽀 시간입니다. 포르뽀. 포르뽀. 슝! 거의없다 기자가 취재하는 2주의 포르뽀 시간입니다. 재미 들렸어요. 아 예 그렇죠. 포르뽀. 이게 어감이 좋더라고. 이번 주 소식은 바로 저희 빙신 코너에서 저희가 다뤘던 그 발기우천 씨의 스캔들. 아 엄청났어요. 지금 이게 막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온나라 변기가 들썩들썩 거네 물을 스스로 내려요. 진동 때문에. 아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오로지 발기우천 씨 얘기하나 발기우천 씨가 화장실에서 뭐 했나 도대체 뭘 했나 이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나는 궁금한 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변기에서 한다. 행위를 한다. 체의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 수정된 체의밖에 안 나오겠죠. 과연 여성분을 안 쳤을까 아니면 변기를 붙잡게 했을까 아니면 변기에 머리를 박게 했을까 아니면 변기에 물을 사용을 했을까 뭐 어떤 자세가 나왔을까 참으로 그게 궁금합니다. 흥미롭네요. 그 왜 우리 박가능님에 져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40가지 체의에도 변기를 이용한 체의가 있습니까? 네. 잠깐 소개된 게 있긴 있어요. 어떤 체의냐 변기에 머리를 박습니다. 남자가 그리고 다시 머리를 끄네요. 다시 박아요. 숨이 막힐 때 자세 끄네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 이 목에다가 줄을 감고 자의를 하는 어떤 혈관이 막혀서 약간의 몽롱하면서 기억과 정신을 잃을 때쯤에 하는 그 쾌락을 느끼는 건데 이걸 모사한 거예요. 물에 자기가 담겨서 숨을 못 쉬는 어떤 익사의 순간에 피가 안 통하면서 느끼는 그런 찰나의 기분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과 성적인 쾌락이 함께 찾아오는 함께 찾아오는 멀티 멀티네요. 그렇죠.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 40가지 체의 위에 마지막 챕터에 성공하는 사람들 40가지 자의 방법 어떤 특별 부록에 들어가 있던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다 숨이 막히면 변기에 물을 내리면 됩니다. 물을 내리면 됩니다. 놀랍네요. 물이 내려갈 때 그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성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 칭칭 감으면 시계방향으로 감아주는 물이 성기를 닦아주는 일석이조의 방식이 있어요. 셀프 세척기능까지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졌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길게 할 얘기가 아니었었는데요. 재미가 없으니 길어졌어요. 그런데 저번 정권부터 우리가 자주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핵폭탄급의 연애가 이슈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뭔가 슉 지나가요. 이게 마치 패치 같아. 패치하는 게 그렇잖아요. 금단 증상 오기 전에 미리 붙여놓는 거잖아요.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패치 같은 거 받으면 업그레이드할 때 프로그램이 버그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패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가끔 이 보이스피싱 길이 해킹그룹들이 패치를 한다는 이메일이나 그 주소를 URL을 보낸 다음에 패치와 상관없는 해킹툴을 깔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연애가 뉴스들이 패치 같단 말입니다. 보도도 디스패치에서 하잖아요. 이거 패치 붙였다 되니까 나라가 달라져 있는 거야. 달라져 있어. 확 달라져 있어. 버전은 업데이트했죠. 그렇지. 업그레이드 해버린 거야. 이런 거 우리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어제도 또 하나 터졌어요. 김민희 홍상수 불륜 사건 터졌습니다. 불륜설 불륜설에 이어서 불륜에 얽힌 녹취 내용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섬뜩한 내용의 대화들이 마구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냥 이슈가 된다고 해도 여기까지 이슈되는 일은 사실 흔치 않아요. 이게 뭐 그쪽에서 공개를 했든 말든 간에 이제 받아들이는 국민 정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기사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미친 듯이 보란 듯이 빵빵 터트리고 있습니다. 빵빵빵빵 터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1년 전부터 찌라시로 이미 돌던 겁니다. 1년도 더 됐을 거예요. 제 정보통에 의한다면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특히 영화 쪽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거죠. 공공연한 비밀이 아닌 찌라시의 이미 등장했었다. 틱스트가 있었다. 그렇죠. 게다가 홍상수 감독이 여배우하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게 원투반이 아니에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자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홍상수 감독 건대 교수입니다. 엄청난 교수예요. 아주 건장해요. 건강하고 대물이에요. 그래서 건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게 이제야 터졌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상수 감독이 딸의 교육비 지급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 와이프는 이 새끼가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니까 이번에도 젊은 년이라 좀 쳐놀다가 돌아오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이번에 완전히 혼이 나가버린 거야. 그런데 김민희는 혼이 나갈만도 하지. 어쨌건 가정을 저버리는 거야. 이 새끼가 돈을 안 줘. 그래서 참다 참다 터뜨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터지는 게 여러 사람한테 좋아. 유천이도 이제 발기유천이도 슬슬 약발 다해가는 편이고 지금 아가씨라는 영화 때문에 김민희가 빵 떴잖잖아요. 빵 떴잖잖아요. 지금 해야 돼. 원래의 공회도 친다는 거는 가장 피크점에 공회도를 딱 쳐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터져야 화력이 좋아요. 칸 가고 저 깐느 가고 이럴 때 딱 좋아. 우리 각하는 그쪽으로 시선 쏠리니까 좋고 언론사들은 자극적인 기사 파라먹기 좋고 포털들은 클릭스 올리기 좋고 구경하는 우리는 심심하지 않아서 좋고 게다가 또 영화 아가씨의 범위야 김민희 씨가 다 벗잖아요. 지금 다입니다. 뭔 소리죠? 난 몰라요. 개소리하고 있어. 아무튼 좋아요. 성폭력과 불륜 이게 뭐 사회정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들 그리고 늙은이가 젊은 찾아 건드리는 바람에 한 가정은 졸지의 가장을 잃었어요. 이런 가족분들의 아픔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늙은 사람이 젊은 찾아 건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건드린 거죠. 교통사겁니다. 둘 다 같이 해야 한 거죠. 근데 사실 유부남 쪽의 잘못이 좀 더 크죠. 없습니다. 그런 거. 더 커요. 쌍방입니다. 너 유부남이라고 그러는 거 다 알 수 있겠다. 아무튼 그리고 솔직히 재밌어요. 솔직히 발기우처씨 망하는 거 꿀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이 바람난 얘기 얼마 재밌어요. 재미있죠. 거기다가 세계적인 감독가 한국 최고의 여배우 거기다가 지금 해외 시상식 같은데 자주 불려나가시는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여배우의 스캔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재밌는 거는 유부남이다. 그렇죠. 근데 불화 관련된 에피소드도 갖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원래 대중은 영웅의 탄생보다 영웅의 몰락을 좋아합니다. 지금 홍상수 영화 보잖아. 겁나 재밌어. 이야 따작이 얘기야. 그랬구나. 이 대사가 다. 특히나 재밌는 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영화 보면 정재형이 유부남 영화감독으로 나와요. 그래서 처녀 김민이랑 바람을 피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정재형이 어느 순간 홍상수로 보여요. 홍상수예요. 아우 존나 재밌어요. 물론 홍상수 감독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쳐맞아야 되지만 IPTV IPTV 같은 데서 영화는 존나 팔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꿀잼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너무 온정력을 다 쏟으면 안 돼요. 그 뒤로 지나가는 것들을 전혀 눈치를 못 채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뽀르뽀에서는 발기유천 스캔들 그리고 홍상수 김민희 스캔들에 가려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지나가려고 하는 이슈들을 샥샥 잡아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옥걸만 들으시면 어떤 연애가 가시배도 꿀리지 않아요. 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거기다 시사상식까지 같이 가요. 아 훌륭한 방송입니다. 항상 줏대있게 중심을 가득 세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간단한 방송입니다. 굉장히 생각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방송으로 태어나고 있는 가옥거리입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 뉴스들을 삭삭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알아서 찾아보고 해야지 안 그랬다면 바로 눈뜨고 코베이입니다. 코를 베인다. 영어로 컷 코베이니. 편집해라. 2013년 3월 21일에 김용만 불법 도박이 터졌어요. 이날 김학의 빡가는 김학의가 누구죠? 그 펜션의 갱뱅을 즐겼던 차관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또 패티시가 아웃도어 패티시 전원 패티시 그리고 떼시 패티시를 갖고 있으신 분이라 패티시 여러 가지가 있으시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분이 공기 좋은 데서 떼시를 즐기신 분이죠. 이분의 고위층 성접대 사건이 같이 터졌습니다. 2013년 5월 15일에는 서태지 이은성 결혼 발표했고요. 같은 날 검찰이 4대강 비리수사에 착수했고요. 이 비리수사 유야무야됐죠. 2013년 7월 3일 원빈 이나영 열애설 이때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조사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죠. 9월 29일에 연예인 커플 3명이나 열애설 터졌는데 이날 우리 각하정부가 공약으로 내겨렸던 연금공약 거의 백지화됐습니다. 11월 10일에 김수근을 비롯한 연예인들 불법 도박 리스트 공개됐는데 이날 예 무혐의라니요. 무혐의 우리나라에서 갱맹은 합법인 거예요. 그렇죠. 얘가 했잖아. 대가성인 접대도 합법인 거예요. 합법입니다. 명상이 찍혀도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뇌당의 김학이니까 차관이에요. 차관이니까요. 그리고 12월 12일에는 성매매 여자 연예인 이거 유명했죠. 씨양 누군지 끝까지 안 밝혀졌습니다. 본격 수사가 들어갔는데 이날 코레일에서 파업하던 노조들 전부 잘렸습니다. 이렇게 같이 터져요. 2년이 지나고 불법 도박했던 연예인들 다 복귀했죠. 열애설 터졌던 커플들은 결혼하거나 헤어지거나 했고요. 연예 뉴스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선 확 끌었다가 소리소문 없이 흐지부지 됩니다. 당연하죠. 사람 사는 얘기니까. 좀 떠들다가 잊어버리기 딱 좋다는 말입니다. 근데 연예인 이슈라는 건 개인의 문제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새끼들은 처벌을 받겠지. 그리고 바람피고 어쨌든 이런 거 연애하고 이런 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 국민이 같이 들고 일어나서 욕해줄 필요까지는 없죠. 그래도 감정이입은 되잖아. 감정이입은 돼요. 그게 더 무서운 점이죠. 같이 욕해주면 해소는 되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걔네들도 인간이다라는 어떤 확신도 들고요. 애들도 떡 치고 사랑하고 다 하는구나. 그렇다면 연예인 화장실떡 불륜떡에 얹혀가고 있는 이슈들 첫 번째 세월호 관련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세월호의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400톤이 실려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배에 짐 좀 실은 게 왜?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과적이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철근을 실은 게 어디냐?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청해진 해운하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명성물류라는 회사예요. 그것도 실제 실은 양은 410톤인데 286톤으로 축소해서 장부에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조사단의 논조는 이거였어요. 야 우리가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을 정해놨는데 니들이 안 지켜서 사고 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왜 국가 책임이야? 배 운전했던 새끼 배 소유주 다 집어쳐넣었으면 됐잖아. 그런데 과정량까지 속여가면서 화물을 누가 실었어? 국가에서 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TV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제가 짚어주자면 실제 화물 관련된 거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국정원 쪽에서 정부에서 열린 정보예요. 고위 침몰을 서로 가리기 위해서 고위 침몰이라는 사실에 팩트의 사람들 다가가지 못하도록 팔을 하나 내주고 몸통을 숨기는 겁니다. 또 뇌를 숨기는 방법이기도 하죠. 실제로 AIS가 미리 준비돼서 조작된 거 VTS의 음성 녹음을 조작한 거 그리고 미리 모든 것들을 조작하기 위해 했던 일련의 행위들은 단순히 과적 때문에 일어났던 행동과 훨씬 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에 의한 좌초 다른 이유를 숨기기 위한 방법이에요. 고위 침몰을 가리기 위한 또 다른 연막이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요걸로 많이 밀고 나갈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정부 쪽에서는 여기 선까지 라는 선을 칠 거예요. 과적에 의한 사고사다. 과적은 우리 책임이었다까지 먹고 가는 거죠. 자기네도 인정하는 한계선입니다. 이거는 미리 까놓은 상태고 전략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400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언론들의 반응이 이걸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감추고 싶었던 거라면 언론에도 안 나왔겠죠. 그렇죠. 고위 침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나올 때는 언론에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덮기 위한 연막들이 뿌려진 걸 봤을 때 이 정부와 같이 움직이는 이 언론들 그리고 어떤 그 어버이 연합 같은 단체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이건 정부가 이미 자기네들의 내줄파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양념으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마지노선인 거죠. 나는 마지노선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모니터링 해주세요. 어쨌든 간에 사고든 고의든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웠던 방패들이 쓸모없어졌어요. 이제 TV에서 또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뭐 고위 침몰을 가리기 위한 음모론이다라는 얘기도 엄청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 때로 나와가지고 이게 과연 과물 적재한 것이 침몰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어떤 유미한 어떤 힘을 발휘해서 과연 그렇게 해서 배가 전복된 것이냐. 그렇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핵심은 이거 하나죠. 사고든 고위였든 간에 사고 자체도 정부의 책임이었다라는 거. 국가의 책임인데 제대로 안 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조죠. 사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 간에 일단 사고가 났으면 그때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대로 됐느냐. 헬조선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헬조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헬조선은 아니죠. 해분조선이죠. 보대 못해서 민간 잠수사들이 뛰어들었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 이번에 안타깝게 사망하신 김관홍 씨입니다. 세월호 때 이분이 너무 무리를 하시는 바람에 디스크 어깨 회전근막 팔 등 온몸이 상했어요. 정신적 트라우마 장난 아니셨대. 아니 그 물속에서 아이들 시신을 진짜 막 빛 하나 없이 어두컴컴한 데서 직접 이렇게 인양을 하신 분이잖아. 얼마나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수일을 그만두시고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해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국가에서 제대로 보상을 해줬느냐. 그랬다면 죽지 않았겠지. 처음에는 민간 잠수사들을 수사활동으로 인정을 해줬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번복했어요. 그래서 순환 구조비용 못 받았습니다. 이분은 땡전화품을 못 받은 거예요. 결국. 국가가 할 일은 대신 해줬는데 치료비용도 안 주고 나중에 오히려 고소했죠. 동료 잠수사들 사망한 책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분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나도 국가는 국민을 찾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이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세금을 왜 걷어가냐 이 십세들아. 또 있어요. 우리 각하께서 열받아서 해경을 해체해버렸잖아. 근데 새로운 게 생겼어. 국민안전처사나 해양경비안전본부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나도 지금 처음 들어봐요. 각하는 자기가 말한 대로 어쨌든 해경을 해체는 시켰어요. 근데 다른 거 안 만들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래서 빤스를 벗겠다고 말했지 벗고 다른 거 입지 않겠다는 말은 안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빤스를 입었는데 그게 바로 국민안전처사나 해양경비안전본부다. 세월호 사건에 지대한 책임이 있던 해경 고위 관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춘재라는 새끼가 있습니다. 이 새끼가 세월호 45도 넘게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이 안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퇴서명령을 안 내렸어요. 버텼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새로 생긴 해경의 넘버2입니다.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전담 직무대리 마치 이 세월호 침몰 작전에 정보를 누설하지 않기 위한 어떤 자기 함구하고 있는 충성심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고 자리에 앉혀놓으면서 그래 나 여기까지 너를 해주고 있다. 너를 봐주고 있다라는 의미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합의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여기에 또 커플으로 한 새끼 더 있어요. 여인태라는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도 비슷해요. 현장 보고 듣고 퇴서명령 선내 진입 지시 안 내리고 그렇다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버티던 새끼인데 1월 달에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이 취임했습니다. 두 단계 승진한 거죠. 이 두 새끼가 세월호 청문회에 나와서 한 말이 걸작이에요. 기억나지 않는다.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청문회 할 때 미리 청문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미리 까버려요. 저분도 분명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 너무 클래식한 답변이 있어. 좀 변형을 줄 수도 있었잖아. 제가 다음에도 예상할게요. 다음에 청문회가 있다면 똑같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2년 전에도 기억이 안았는데 지금 기억이 난리가 있나. 다른 정보를 물어봐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했거든요. 얘네들은 정부하고 이미 합의를 했어요. 국정원들은 기억나지 않는 대가로 승진도 하셨죠. 이 두 새끼가 세월호 청문회에 나와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앞에 김관홍 잠수사님한테 아니 씨발 공부도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왜 씨발 기억력이 닭이야. 나도 다 아는데 라고 꾸사리를 먹었습니다. 이런 새끼들 승진한 거고 연봉 존나 올랐겠죠. 이게 일주일 동안 연달아 터졌어요. 온 국민이 박류천의 변기를 보고 있을 때 세월호 관련 이슈가 주르륵 터졌습니다. 사라졌죠. 네. 어느 순간 실시간 검색이 사라졌고 사라져버렸어요. 뉴스 도배되는 메인 헤드라인 포털사이트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졌습니다. 아직 더 있는데 중요한 것만 추린 거예요.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세월호가 실었던 화물 중에 정부가 실었던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이들을 인양했던 영웅은 외롭게 죽고 개새끼들은 더더욱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시발이죠. 두 번째 이슈 옥시 대표 존니라는 새끼가 있어요. 얘는 지금 사는 게 존나 존니 맨날 쳐 웃고 있어요. 존나 쳐 웃고 있더라고. 이 새끼 이름이 왜 존니인가 했더니 한국계 미국인이네요. 검은머리 미국인이에요. 이 새끼가 5년 동안 옥시 대표 CEO로 재직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호흡곤란 제품 부작용 민원을 수없이 접수했는데 쌩 깠어요. 제품 회수도 안 했고 판매 중단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광고를 때렸죠. 우리 제품 안전하다고. 이랬던 새끼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수사를 못해요. 법원에서 한 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을 했다고 하네요. 이 새끼가 검찰 소환조사에서 한 말이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나는 몰랐다. 라고 짓거렸는데 자기네 제품에 독성화용물질이 들어가서 600만 개를 팔아먹고 73명이 죽었어요. 181명이 병들고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가 없대요. 몰랐으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몰랐대요. 몰랐답니다. 제가 방송에서 원래 이렇게 우리가 약간 웃기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모든 사연들 이 기사들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생각이 막힙니다. 단지 분노만 차오를 뿐이에요. 그냥 욕만 나오죠. 우리가 1부에서 발기우천 시대 재밌게 놀았는데 이런거 하지 말라고요. 아 정말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알기 싫어도 이건 알아야 해요. 자 검찰 구속 수사의 요건이 뭡니까?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으면 구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해서 수사를 해요. 불구속이 났다는 건 뭐예요? 실형을 받게 될 확률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왜?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이 씹새끼는 앞으로 조만간 미국으로 튈 것 같아요. 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걸. 뭐냐면 공업용에 쓰는 인체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백가지의 약품들을 한 대 섞어서 매일 얘의 혈관에 주사를 넣는 거야. 그리고 얘가 죽어. 내가 건물가 될 거 아니야. 몰랐어요. 이런 나는 구속을 받지 않아. 이런 나라가 해조선입니다. 그럼 너 일단 이름부터 바꿔. 뭘로? 빵리. 일단 한국계 외국인이어야 돼. 그래야 외국 사람이니까. 플러스 알파가 존나 많아. 치외복권도 아닌데. 이렇습니다. 한국이. 세 번째 이슈. 이거 큽니다. 앞으로 우리 각하 뒷돈 챙기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전기가스 민영화 추진. 네. 이게 완전 사라졌어요. 완전 사라졌어요. 큰 쪽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 카페나 이런 데가 검색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꼭꼭수마라 머리카락 보인다. 두더지 새끼 고기 내밀다. 확 사라졌어요. 아니 씨발 모든 걸 다 찾아준다는 네이버. 왜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야. 구글 쳐야만 있어. 구글에서 쳐야 있어. 아무튼 이 발표가 바로 발기우천 씨 피소당한 첫 보도가 당한 13일인데요. 이게 바로 다음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각하께서 14일날 서울정부청사 공공기관장 워크샵에서 여기도 워크샵 갔나 보네. 에너지 분야 공공 분야 중에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할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맨날 하는 레파토리죠. 민영화하면 민간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온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 이거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엔비각화 때 뭘 민영화했느냐. 철도 민영화했죠. 근데 기차값이 내렸나요? 올랐죠. 올랐죠. 기차값은 오르고 정규직이었던 사람도 다 잘려나가고 계약직 비정규직 뽑아서 존나 해먹었죠. 시위하거나 여기다가 생활을 못하게 하고 밥그릇을 뺏어버립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승무원들만 잘라버린 일도 있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전기 가스 민영화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하고 일본 지금 어떻게 됐냐. 영국하고 일본에서 가정용 가스 가격이 사업자용의 두 배입니다. 한마디로 집에서 라면 끓여먹는 것보다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다? 헬조선. 여기 헬조선이잖아요. 여기 헬조선.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걸 본 역사가 없는 나라예요. 게다가 헬조선에서는 경쟁을 위해서 민영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민영화할 때 누군가 수혜를 얻느냐. 과연 이 정부와 같이 결탁한 어떤 개인들 어떤 기업인들 분명히 거기에 입김이 자리하고 아니면 이 일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인사나 이 정부 행정관려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글로 갑니다. 뒷구녕으로 존나 꽂아주겠죠. 분명히 이걸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의 이한 안의를 위해 하는 민영화인 거예요. 아니 동신 3사가 맨날 경쟁하잖아. 박터지게. SKKT 근데 씨발 어? 걔네들이 경쟁이 아니라 담합을 하잖아. 담합이죠. 겉으론 경쟁으로 보이지만 안으론 담합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 샀다 하면 애들이 없이 한 달 10만 원씩 내야 돼.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과연 두 배에서 끝날까? 그럴 리가 없지. 자 이 와중에 각하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직접 트위터에 올리신 글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2012년 12월 17일에 자기 이름으로 직접 트윗한 겁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서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흑색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라고 트윗을 하셨어요. 3년 지났죠. 분명히 기억 못하시겠죠? 그런데 각하는 맞는 말 한 거예요. 근거 없는 흑색 비방이라는데 흑색 비방은 아니지. 근데 근거가 없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를 누가 돈을 먹을래? 나는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 일단 집권한 다음에 야 내가 그래서 이번에 내가 너한테 전기 주고 너한테 절차 두고 수도 줄게. 아직 안 정했어. 이걸 아직 산원공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던 거기 때문에 흑색 비방인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 과연 누가 수혜를 볼 것인가는 시간이 흐르면 나옵니다. 우리가 알게 되겠죠.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었을 거고요. 이미 실행되고 헬조선이 불타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스 모자라서 불 도전이 안 탈 거예요. 최근 법조 로비 의혹의 중심인 홍만표 변호사 관련 뉴스입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을 떠난 뒤 5년 만에 부동산 재벌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의 취재 결과 홍 변호사의 가족과 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모두 123채인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시가로 따지면 1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어제 정은호 법조 게이트와 관련해서 부동산 업체를 압수수색했죠.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홍 변호사의 부인은 이 업체의 부대표 처형은 감사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업체가 홍 변호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었다. 전직 직원들의 이런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만표라는 새끼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아 예 이것도 참 대단한 놈이에요. 아 굉장히 흥미로운 새끼예요. 아 제가 지금까지 공직자였잖아요. 검사였고 얘가 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과 재산을 갖고 있는 목록을 한번 봤는데 아 놀라워요. 와 어메이징이야 진짜 아 그 과거 콜롬비아에 에스코바른가요? 아 그렇죠. 그놈 혹은 멕시코의 마약왕 책에 봐라. 야 이 개새끼야 농담이에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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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마약왕 니드컬 펑지마냐 걔는 아니다 마약왕이 걔는 진짜 마약을 꾸준호 하시는 말이죠. 주사의 왕이죠. 주사의 왕이지. 마치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이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맞아요. 아 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새끼는 남미에서 마약상을 해도 될 만한 장사꾼의 재능을 갖고 있는 예. 그래도 마약상은 나라를 통째로 홀라당 이 따먹은 그렇지. 일본군 장교였던 이 다카기 마사오에는 못 미쳐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핫발이들 중에서는 제일 뛰어난 놈입니다. 챙겨 먹는데 일가견이 있는 새끼고 돈 버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새끼예요. 자 이 새끼가 사법고시 27회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수료를 했어요.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점 울산지점 울산지첨 나이 씨발 뭐야 부산 아니 울산 넘어가 부산에서 검사로 검사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김영삼 정부 때 노태우 비자금 사건 수사했고 김영삼 아들 김연철 사법처리 당했던 한보사건으로 담당을 했어요. 국직구직한 사건 다 담당했고 2009년에는 박연차 게이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새끼가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을 먼저 언론에 뿌려버렸어. 그래서 조중동이 이걸 갖고 온갖 소설을 썼죠. 이렇게 되면 수사가 편하죠. 그렇죠. 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알아서 이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 죽음의 일등공신입니다. 뭐 좋아요. 검사가 위에서 수사라고 시켰으면 해야지.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해버렸어. 그래서 검찰이 욕을 존나히 먹습니다. 이 기회에 검찰 개혁하자. 검찰 수사권 니네가 독점하고 있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거 뺏어야 된다. 라고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 새끼가 사표를 존나 멋있게 던져버립니다. 검찰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사표를 던져버려요. 그때 검찰 안에서는 존나 멋있다. 총대 매는구나.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사실은 빅피처였다는 거예요. 이 장사꾼들은 약간 미래를 예견하는 게 있어요. 이게 큰 그림이었어. 비가 올 때 비를 예측해서 우산을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정략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빅피처를 그린 거예요. 이 새끼는 경찰의 명예보다는 지가 앞으로 돈을 본 거예요. 돈을 본 거지. 돈을 보고 움직인 거죠. 놀랍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코케인이 많이 팔리게 되니까 I'm very hard 해서 코케인으로 바꾸자라는 어떤 성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이제는 그 사람이 육로로 가는 이 루트보다는 잠삼을 태워서 가는 마약 루트가 뜨겠다는 어떤 성관적인 거 그렇죠. 바로 이분도 거기서 보여주는 기질들이 딱 보여집니다. 이 새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약왕을 했어야 돼. 진짜 놀라운 새끼야. 그래서 이 새끼가 검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근데 보통 검사들이 우르르 그만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정기인사 정기인사 이동 같은 게 있으면 검사장 오래 해먹었던 애들이 우르르 나와서 변호사 기업을 해요. 변호사 기업을 하면 초반에 1년하고 2년 동안 돈을 엄청 번답니다. 왜? 정관예우 받았잖아. 정관예우 있잖아. 근데 한꺼번에 그만두면 경쟁자들이 존나 많잖아. 너무 많아지잖아.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 새끼가 아무도 안 그만둘 때 혼자 그만둔 거야. 혼자. 그래서 그 정관예우 사건을 2년 동안 독식을 한 거야. 로또 독식하듯이 돈 많이 벌었겠다. 돈 존나 벌었어. 돈 벌면 집 존나 사고 집 막 늘고 2011년에 이 새끼가 변호사 기업을 했는데 2012년에 소득신고를 했는데 91억 원을 했어. 우와. 그때 동안 이 새끼가 검사질을 해먹으면서 번 돈이 14억밖에 안 됐는데 1년 동안 자기가 평생 동안 번 거에 몇 십 배를 몇 배를 몇 배를 신호해서 벌을 받아야 할 놈들을 정관예우 고객으로 유출을 하면서 돈을 받고 정의를 바라먹고 감옥 깜빡 보낼 애들을 집행유를 빼주고 무죄나 무혐의나 불기소로 빼주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2년 동안 이 새끼가 혼자 독식을 했어요. 이게 조선이야. 혼자 독식을 했는데 이 새끼가 일을 잘하는 거야. 일도 잘했어. 그래서 변호 맡았던 사건들 전부 다 불기소 처벌하고 집행위에 나오고 이렇게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새끼가 존나 놀라운 게 전화변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청했어. 그건 뭔가요? 이게 뭐냐면 빡가는 게 존나 더러운 짓을 했어. 그래서 변호사를 하나 고용을 했는데 이 새끼가 영 이상해. 별로 나를 무혐의 처리 안 만들어줄 거야. 못 만들어줄 것 같아. 실력이 없고 정관녀도 못 받는 놈이다. 그래서 어? 이게 잘한다는 놈이 있는데 아이고 홍만표야. 홍만표다. 그래서 홍만표 변호사님 제사권도 좀 어떻게 해주시죠? 이미 다른 변호사가 있는데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전화로라도 압력 행사를 통해서 그렇죠. 정관예우가 직접 앞으로 들러나진 않았지만 총사령관이나 참모처럼 내가 뒤에 움직이고 있다. 진짜 변호사는 그냥 바지사장인 거야. 바지사장으로 입고 야 나 홍만표야. 그렇지. 바로 뭐야. 너 이 새끼야 내 후배의 새끼 몇 개야 인마. 야 이번엔 불기소 빼. 40억 받았기 때문에 빼달라.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돈이 많고 유죄 처리 받기 싫으신 분들이 이 홍만표한테 돈을 존나 갖다 줬어요. 존나 갖다 주고 보통의 유죄를 받는 큰 사건을 일으킨 놈들은 정말 범죄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범죄자들은 그 범죄로 얻은 수익금들을 다 갖다 바치는 거겠죠. 역시 마약한 같다. 역시 빅픽쳐. 큰 그림 그리신 거야. 아름다워. 이 정당한 수단으로 이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될 새끼들의 벌을 제거해 주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새끼가 멀티를 띈 거예요. 투잡을 띈 거야. 변호 업무를 이 전화로도 하고 직접 자기가 하기도 하고 근데 아니 씨발 법정에서 전화 변론을 했겠어? 아니면 전화로 무슨 법정은 가르쳐 줬겠어? 아니잖아. 청탁했겠지 당연히. 100포잖아 이거는. 그래서 돈을 존나게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이 새끼가 뭘 했냐. 부동산 회사를 하나 찰렸어요. 진짜? 이야 검사 평생에서 변호사질을 하면서 부동산 회사를 차릴 정도의 욕심. 대단하네. 제가 볼 때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앰비가 아카. 그렇지. 와 돈에 대한 욕심. 떠오른다. 순수한 욕망. 돈에 대한 순수한 욕망.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돈 마모하면 된다. 그렇지. 헬조선에 불 닫은 말도 상관없다. 자 이 새끼가 부동산 회사를 차렸는데 주로 하던 업무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용 공장을 매입하거나 위탁 임대를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오피스텔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해놓은 게 무려 123채. 123채. 이야. 123채. 야 씨발 나는 내 방에 있는 서랍수도 123채가 아니 나는 내 소유의 계집 하나 없는 사람이야. 그래. 난 내 소유의 그늘막도 하나 없는 사람이야. 무슨 123채야. 123채. 끝이 아니에요. 아파트 상가 점포가 35개. 우와. 임대료 수익이 1년에 200억이에요. 200억. 한 달로 치면 18억씩이네. 8채킥이 맞나 진짜. 우와. 돈을 이렇게 번 거예요. 예. 거기다 변호사 수입은 별도잖아. 예. 아. 홍만표가 정말 이 정말 맞아. 억만표지. 이 법 같다가 사법체계를 유린하면서 번 돈으로 와. 내가 볼 때는 기네스 감인데 이 정도면 유례가 없어요. 진짜 슈퍼 울트라 초 A급 연예인은 1년 수익보다 많습니다. 연예인은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음반 팔아 사람 듣게 해주고 이런 걸 해도 이 새끼는 벌 받아야 될 새끼는 벌을 안 받게 하면서 뺀 거 아니야. 놀라운 새끼예요. 이 부동산 회사가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새끼가 정관예고 받으면서 뒷구녕으로 돈을 받아다가 또 쳐메길 새끼한테는 쳐메기고 기름칠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 세탁하는데 부동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좋죠. 현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 얼마 좋아. 이게 만약에 진짜 마약 마약 장사라고 치면 거의 드라마 수준이야. 브레이킹 배드네. 그래. 판매하고 맞아. 세탁까지 자기가 다 한 거야. 브레이킹 배드 보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세차장을 운영을 해요. 아 그렇지. 그래서 마약에 대한 판매금 세차장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처리를 해서 돈을 이렇게 쌓아놓죠. 그렇죠. 세차장 또 다 현금이잖아. 다 현금이잖아. 이야 이 새끼가 이런 걸 한 거예요. 이 정도의 능력이면 1년에 300억을 버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홍만표 2년 안 살아요.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 새끼가 정관예우받고 무혐의로 빼준 거 걸렸어요. 브로커 중간에 한 명 낀 것도 걸렸고요.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기타 등등 불법 수임 혐의 전화로 수임하는 거 불법입니다. 게다가 탈세 등등 해서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새끼를 벌 줄 수 있었을까? 못하지. 받아 처먹은 새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도려내려면 전부 검찰을 다 도려내려야 할 수준이니까. 그렇지. 정관예우라는 게 혼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후배들이 대접을 해주니까 내가 시바 사본연수 몇 끼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예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손뼉도 마주쳐야 손을 안아버리는데 현직 검사들하고 짝짝콩이 맞았기 때문에 정관예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거 어떤 정관예우 시스템이 시장인 거죠. 검사들에게는. 근데 이 시장은 이 새끼는 독점을 해버리겠다. 독점한 새끼가 갖고 있는 게 뭐겠어요? 현직 검사들의 리스트겠죠. 이거 100% 손에 쥐고 있겠지. 존대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 새끼 제대로 젖었다가는 벌벌 떨겠다 검찰은. 그렇지. 어? 니들이 날 젖어? 씨바 다 죽어봐. 씨발놈 브라 나 1년 이상 나오던가 2년 초과하면 나한테 죽여버릴 거야. 그렇지. 절대로 이 사람은 형을 제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이거 깐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검찰에서 찍소리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제대로 까잖아. 그러면 썰던에서 유시민 작가가 그랬어요. 이거 제대로 깠다가 저기 뭐야 경찰청 앞에다가 단두대를 세워야 된다. 뭐 같이 다 잘라야 된다. 다 잘라야 되니까. 그 단두대가 그냥 못 벗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단두대를 이렇게 움직이는 망나니는 내가 했으면 좋겠어. 좋겠다. 스트레스 해소 제대로 되겠네. 바깥은 바지 벗고 존나 하겠네. 그래서 검찰에서 이 새끼를 제대로 조졌을 리가 없죠. 박유천 씨 사건 나고 다음 날 바로 이 홍만표라는 새끼는 탈세 혐의만 기소가 됐습니다. 역시 해조선다워요. 탈세 이거 저기 뭐야 세금 세금 안 내서 그런 거잖아요. 세금 추징금 내면 끝이에요. 아름다운 해조선 기가 막힌 어메이징 해조선 정관예우 불법이죠. 그리고 전화 수임받는 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재벌단한테 돈 받고 뒷구녕으로 빼준 거 이것도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도 고소를 안 나겠고 이건 조선 땅에서 홍만표의 존재는 정말 불법인 것 같은데 존재 자체가 불법인 거죠. 해조선이니까 인정되는 거예요. 해리니까 악마가 최고잖아. 대한민국 조선 땅 역사에서 지금까지 찬란하게 빛나고 불타가워 있는 지금의 역사 저는 해조선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연예계 뉴스 몇 거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 뒤로는 이런 게 지나갔습니다. 또 있어요. 방사척에서 천억을 날려먹은 사건도 있습니다. 네네네네 전투기를 신형 전투기를 사와야 되는데 이거 사업을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갖고 4년 동안 전투기도 못 사오고 돈만 날아갔어. 돈만 날아갔다. 천억 천억 그 돈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글쎄요. 어디로 갔을까? 꼭꼭 숨어라 아 진짜 이 새끼들 좀 적당히 좀 해먹어라 아니 아니 천억을 해먹어도 씨발 생계형 범죄라고 자꾸 빼지고 이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이런 게 있어요. 어차피 해먹어도 형을 안 사길 때문에 그렇지 최대한 높은 직급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역량과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최대한 해먹는 거야 최대한 해먹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이 근한 15년 정도는 계속 그러고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기꾼들이 사기치다 걸리면요 징역한 2, 3년 살고 왜냐하면 이제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게 아니니까 와이프 명이나 이런 거를 돌려놓고 다시 나와서 잘 먹고 살았어요 잘못 사면 됩니까 근데 요즘엔 2, 3년 살지도 않아 이 정간여우가 있었거든 저는 이런 거라면 법률을 입안했으면 좋겠어요 이 횡령과 배임 혹은 사기치에 그리고 탈세 이런 부분에서 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시간만큼을 형을 사는 거 최저임금이 연봉하 2천을 친다면 2억을 했으면 10년을 살고 그렇지 20억을 했으면 100년을 살고 그래서 이 돈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 다른 사람의 돈인 이 세금 같은 경우 이 고위공직자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돈을 갖다 장난을 못 치도록 하는 법률이 이반돼서 집행유예나 불기소 이 땅이 아니고 무조건 돈의 만큼의 형량을 사게 되는 100년, 200년은 화이트 칼라 범죄들만 나올 수 있는 걸로 빨리 변해야 합니다 이런 새끼들은 교도소 들어가서 진짜 똥꼬줘 평생 못 나오게 똥꼬 따이고 시발마 아까 내가 홍건표 이 새끼 사진을 봤는데 유방이 여성형 유방이더라고 그래요? 집도 나오죠? 인생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존나 기름져 이 새끼는 윤택하게 살고 있네 이런 새끼를 진짜 어떻게 조지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스마트 병기에다가 이 터널 링구스 이 기능을 탑재해서 이런 범죄자들을 딱 안치면 뚫어버려? 물살이 그냥 대뻑 팍 나와서 그냥 팡 뚫어버리게 코로 이렇게 물기 나오게 아 진짜 좀 즙이 좀 흘러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형법이 특히 검사들도 마찬가지 법인은 매약합니다 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들 2년 이상 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기업인들로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이 2년 산다가 형 나오면 딱 1년 살고 그 다음에 특사로 나와요 특사로 나와요 200억 한 새끼들은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을 형 선고해서 실제로 평생 못 나오게 만들어야 이 본때를 보여줘야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아니 다른 건 미국 그렇게 좋아하는 새끼들이 왜 이런 거도 안 따라해 이 사기꾼 범죄자들을 이 가중처벌법 빨리 발효되고 특히 돈의 액수에 비대한 형량 시급히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방산비리 저지른 네 그거는 했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적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갱이 빨갱이다 그렇죠 빨갱이라고 몰아서 고소고발하는 법률을 제안을 했어요 대부분 다 별들이 그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겠죠 이거는 어떤 군대의 김영란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씩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법률의 법률이 법률이 이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씁쓸한 소식들 내가 이거 어떻게 웃기게 써보려고 했거든 분위기 다운됐어요 한숨 밖에 안 났어요 이거 진짜 웃기게 쓸 수가 없어 쓰다가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번에 공개 방송도 재밌는 걸로 한번 가죠 공개 방송은 여러분 저희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날만은 그날만이 위해서 아주 가볍고 재밌는 아주 산뜻한 아주 찌린내 나는 하지만 들어온 걸로 저희가 준비 이빠이 해놓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헬조선 소식 여기까지고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아마 토요일에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시의성이 조금 지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는 얘기들이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공개 녹음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